거기 그쪽 왜 그렇게 떠들어요?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거? 아 혹시 여기가 그쪽 가게인가? 아무리 자기 가게여도 그렇지. 그렇게 떠들면 손님이 불쾌하지. 저 모르세요? 처음 보는데? 잘 모르겠으니까 자기소개 좀 해봐요. 이 사람 뭐야? 이 사람 누군데? 어? 여기 탑만 온다며. 그래서 샵 옮긴 건데. 탑? 누구? 저분인가? 아 저분은 알고. 아 진짜 시합을 옮기든가 해야지.